아 싫어? 지금 진흙 왔어요? 톡톡 쳐야지 불 톡톡 해달라고 했어요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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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 지민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지민이 한 살이니까 아버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야 아버지 부탁했어 아버지에서 가본 계획이야 이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민아 이거 이거 봐봐 항상 너 아버지가 항상 부탁하셨어 나 아버지가 네덜란드 꽃잎에다 직접 보냈는데 24시간 꼭대기 할 때가 없는데 24시간 꼭대기 할 때가 없는데 My Lovely Sun 24시간 꼭대기 할 때가 My Lovely Sun 나왔어 한국인이 있거든 My Lovely Sun까지 이게 진짜 아빠가 쓰신 거야? 잘생겼다 너 닮았다 꽃이 났는데 케이크 너무 예쁘다 그치? 그거 뭐야 되게 케이크가 너 같다 페이크 케이크 페이크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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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지민이 같지 않아요? 케이크 지민이 같다는 건 어떤 의미죠? 형 지금 머리 나 머리랑 비슷해 지금 야 모글모글해 지민이 머리랑 지금 뭘로 만든 거야 이거? 아 이게 우리 약간 지민이 진짜 지민이 머리 같게 지금 약간 이거 초코네 와 맛있겠다 지민아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무대에서 이벤트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예 이걸로 끝이니까 이벤트가 있어 오늘? 뭐 있겠죠 뭐 있겠지 있겠지 그리고 우리 일단 QCD 상에는 없어 진짜 예쁘다 꽃이 진짜 예쁘다 맞아 우리 상식도 있어요 이게 꽃 되게 예쁘다 남순이 형 응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몸 잘 챙기고 네가 삶에서 갖고 싶은 거 다 갖길 바랄게 사랑한다 우와 아빠 로맨틱이 지민아 너희 아버지가 선물도 주셨어 이거 이거 항상 여기 공연장 있는 거 보았는데 진짜 어? 설마 형이 지민이를 위해서 계속 여태까지 공연장에서 써온 거?